안녕하세요. 강세모야입니다. 구체적으로 영어교육에 참여한 지 한 28년 정도 된 것 같고요. 7년째 지금 어머님들을 상대로 하는 강연 선생님들 영어교육, 컨설팅도 하고 컨텐츠 개발도 하고 국내하고 아시아권에서 같이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정말 이렇게 입다가 이렇게 그런 일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. 갤러그 세대라서 총알 10방을 쏠 걸 한 방에 그냥 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은 스키라고 해요. 네 맞아요. 이거 선생님하고 너무 잘 통해요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igt 사랑의 스스로 도ya